안녕하세요. 마킴입니다. 마킴의 뉴스형어 레슨 8의 표현학습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괜찮은 12개의 쌈박한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도를 가시는 것들도 좀 많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금부터 또 즐거운 고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You have the right to wear anything you want. 문장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동영상 학습하면서 미션 1에서 익숙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활용 가능성이 또 쑥 올라가겠죠. You have the right to wear anything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당신은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the right, 권리, 의무, 혹은 소망, 희망, 혹은 예정, 가능,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준동사는 투부정사입니다. 모든 준동사는 영어는 원래 동사 중심적인 언어라고 하죠. 동사가 상대적으로 워낙 많고 다른 품사가 적기 때문에 이 동사에다가 살짝 약간의 형태 변화를 주어서 다른 품사로 만드는 이런 준동사의 기능.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동사가 뒤에 뭐가 오느냐에 대해서는 살상 강의, 이번 강의 넣어서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 시간 이상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서 형용사가 되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권리, 의무, 그렇죠? 혹은 능력, 가능, 혹은 희망, 소망,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예정 이런 것일 때는 당연히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그런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지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그 준동사 중에서 형용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란 품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형용사가 됐을 때 현재 분사는 진행적인 의미라든지 혹은 아니면 능동적인 어떤 의미 일반 형용사인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것들은 가지지 못하는 준동사,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했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beautiful의 아름답고 있는 이런 진행적 어감, 능동적 어감은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뭐 이렇게 가능이라든지 아름다워야 하는 같은 의무라든지 이런 의미는 beautiful에는 없죠. 하지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는 자 그런 어떤 동사만의 어떤 특징적 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분사라면 뭐 수동적 의미라든지 행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완료적 의미가 포함된 형용사라는 거. you have the right to wear anything you want가 됐을 때 투부정사를 뒤에 넣어서 꾸미는 것은 당연히 당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the right이 되면 정관사들을 썼기 때문에 그 권리가 특정한 것이다. 원래 정관사들의 기능 자체가 특정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권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드 처리했고요. 그냥 일반화 시켜서 어떤 하나의 권리가 된다면 a right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you have a right to decide what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그냥 a right가 된 거죠. 그 다음 아주 세련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I reserve the right to do as I please가 되었네요. I reserve하게 되면 예약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유하다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다라는 의미로서 법적인 용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표현으로 쓸 때 I reserve the right, you reserve the right, 당신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 reserve the right to do as I please. do as I please는 딱 정해져 있는 영어의 표현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please가 제발이란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의 뜻도 있지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as you please, do as you please 당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했을 때 do as you please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I reserve the right to do as I please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종이 되면 안 되겠죠. 방종 기억나시죠? permissiveness, right? OK. The government reserves the right to censor news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reserve the right, the right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censor news가 됐는데요. 이 censor, 검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ELTS를 포함한 모든 academic writing에서 빈출 주제 중에 하나였죠. mass media를 검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로 글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나오는 단어가 censor 되겠습니다. censor 하게 되면 검열하다. 그래서 news를 검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네요. It just started to rain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자, 이 started를 넣어가지고 사용되는 문장을 우리 스쿨에, 인공지능 데이라베이스에 집어넣고 나서 돌렸더니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It just started. 이 빈도가 굉장히 상위에 있었습니다. 즉, 뭐로 의미하죠? 원어민들이 이렇게 실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결국에 익혀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구성을 했습니다. It just started. start라는 이 동사. start하고 begin은 특징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의미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자, 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옛날 고어 때의 이야기죠.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것이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해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명사로서의 활용에서는 투부정사보다는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길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는 투부정사가 명사가 된 것보다 동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큰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대어에 와서는. okay, it just started to rain outside. 그래서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뭐 일시적인 어떤 어감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썼다. 이런 건데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it just started to 구문이죠. 막 뭐뭐 하기 시작했어. we just started moving forward가 되었네요. 이때 start가 뒤에 동명사를 또 취해오는데요. 자, 예문 속에 포함시킨 move forward.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진전하다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진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됐네요. it's time 구문. 굉장히 it's time to 하면은 가볍고 쉬운 문장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진짜 무서운 게 숨어있습니다. 하나씩 처리해 볼게요. it's time to be prepared for the harsh winter. harsh winter. 혹독한 겨울입니다. 토론토의 겨울을 생각하면 그렇죠? 영하 한 30도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 바람이 굉장히 또 많이 불죠. 그러면은 체감 온다는 영하 40도 정도로 떨어지죠. 올겨울 상당히 춥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뭐 이상기온은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harsh winter. 그러니까 우리가 혹독한 했을 때 겨울 떠올렸을 때 이 harsh는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harsh summer. 이거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겨울은 harsh winter.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다 be prepared for 되었습니다.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뭐 이 정도 구성은 깔끔하고 간단하네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next one. it's time for you guys to express your opinions. 자, 니네들이 you guys라는 말은 굉장히 좀 친근한 표현이에요. writing에 쓸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spoken에서는 아주 친근하게 야 니네들, 당신네들 이 정도의 어감으로 툭 던져 쓰는 표현이죠. you guys. 그래서 for you guys가 또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갔습니다. to express your opinions. 자, 의견을 개진하다가 되었는데요. 누가 개진하지? 그래서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you guys를 넣어놓았죠. 자,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해야 될 express, 표현해야 될 그런 시간이야 라고 또 문장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it's time은 그 뒤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놓고 투부정사 구성이 아니고 그냥 주어 동사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s time you should 나오니까 should는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뭐 당신이 뭐 뭐 해야 될 시간이야. 뭐 그냥 자연스럽네. 어렵지 않네. 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진짜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우리가 가정법이 있고 직설법이 있죠. 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정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두는 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밖을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직설법은 뭡니까? 밖에 비가 와서 내가 나갈 수 없어. 이게 직설법이죠. 원래 가정법도 아니면서 if로 시자는 구절도 아니면서 뒤에 가정법 시제를 받아오는 대표적인 것이 it is time 구문이에요. it is time. 뭐 뭐 해야 될 시간이야. 그 뒤에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받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시제는 형태가 즉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언제 씁니까? 현재의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과거이지 실질적으로 지칭하는 시점은 현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반대로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time 구문은 뒤에 가정법 과거 시제를 받아오게 되면 자, 그 안에 뭐 뭐 해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뭘 해야 돼. 라는 그 어감을 충분히 넣기 위해서 it is time. that 뒤에 바로 가정법 과거 시제를 받아왔던 것이 지금까지 쭉 연결돼서 현대여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 뒤에 왜 이 시제를 썼는지 알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세수를 해야 되는데 3일째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너 지금 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니 그의 반대로 가정을 하면서 그 어감을 넣어서 지금까지 현대어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it is time you wash it your face를 쓴다 해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과거 시제는 실질적으로 현재를 지칭한다는 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it is time you should가 나오니까 이때 should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데 하지만 이때 should가 뒤에 동사 원형을 받아오는 이 형태도 가정법 과거 시제의 형태입니다. call it a day 같은 쌈박한 표현으로 봤습니다. call it a day 일을 마치다 여기서 일을 오늘 퇴근하다 끝내다 뭐 이런 의미일 때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call it a day 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이니까요. 이번 기를 통해서 끝내다 해서 finish만 외우지 마시고요. wrap up이라고 하는 또 아주 매력적인 표현도 있죠. 짐 싸다 여기서 짐 싸야 될 시간이야. wrap up 할 시간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call it a day에 집중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s time you should call it a day. 이제는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문장 하나 더 나왔죠. it's time you wash it your shirt. 당신은 셔츠를 지금 빨아야 될 시간이야. 아무리 말해도 안 빨아. 냄새 너무나. 오케이 so it's time you wash it your shirt. 절대 이 형태가 어색하지 않다는 점 이런 형태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미셸 doesn't seem to be prepared. 미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alright. seem to도 또 넣어서 한번 복습을 꾀했습니다. 미셸 doesn't seem to be prepared. you might consider 이 you might consider가 주는 정중한 어감 누군가에게 뭘 고려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straight하게 이야기하면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고 너무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주 정중한 표현 중에 하나가 you might consider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consider 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점 이 점도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00번 이상 내 혀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might consider taking someone else 미셸은 아무리 봐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taking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어 이 정도 여감이 되겠습니다. 또 확장합니다. please don't get me wrong 되었어요.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은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me wrong 이 되어있죠. 나를 잘못되게 get 하지만 이때 get은 판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잘못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 오해는 하지마 이런 어감에 딱 들어맞는 영어의 표현 오해는 하지마 앞에서 이렇게 뭔가 연막을 치고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but you don't look fit fit 하게 되면 어떤 사이즈가 맞는 애들도 있지만 사람이 healthy 건강하고 그 다음에 군사로 없이 운동을 많이 해서 식이요법을 잘해서 날씬하고 군사로 없는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fit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t 하게 되면 건강과 몸매가 아주 좁은 이 두 개의 어감을 다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연막을 친 거죠. right please don't get me wrong 오해는 하지마 but you don't look fit right 그러면서 이제 뒤에 정중한 표현을 들었죠. you might consider starting to work out 워크아웃을 시작하는 즉 워크아웃 하면 운동하다 이 뜻이죠. 몸매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몸을 모양을 워크 작업을 시켜서 아웃 결과를 도출해내다는 어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워크아웃을 시작할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들어갔습니다. unless you have undeniable proof 괜찮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선은 unless부터 봅시다. if not 을 의미하죠. if not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합쳐서 unless 가 되었습니다. unless you have undeniable proof deny 하면 부인하다죠. deniable 하면 부인할 수 있는 undeniable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게 확실한 그런 증거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proof 혹은 evidence 를 쓰기도 하죠. 그런 증거가 없다면 it is better to keep silent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겠어요. it's better to 이 구문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쉬운 구성인데요. it's better to 를 많이 쓰라고 저는 늘 강의할 때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you had better 쓰는 경우가 있어요. you had better 당신은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너 재미없어. 굉장히 냉소거적 의미가 you had better 에요. I had better 는 괜찮아요. we had better 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단호함을 이야기할 때 나는 진짜 뭘 하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지금 큰일 나겠어. I had better 쓸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you had better 이거는 진짜 계급 사회에서나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걸 한국의 교과서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이밀어갖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너 나쁜 사람 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조장한 그런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it's better too 정말 그냥 써도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better 권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you had better 는 진짜 단호하게 정말 화가 나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단절되더라도 조언을 해야 되겠어. you had better wash your face 뭐 이렇게 쓰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죠? you had better wash your face 세수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어. 오케이 There are a slew of decent Korean dramas a slew of 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생소했던 표현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많은 다량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히면 또 끝나는 겁니다. There are a slew of decent Korean dramas 진짜 많은 괜찮은 decent 하면 괜찮은 썩 좋은 그런 Korean dramas 가 있습니다. 뭐 할 만한 투 부정사 뒤에서 또 꾸며지고 있죠. 투 binge watch 가 되었습니다. binge 하게 되면 마구마구 먹어대다 이 어감을 가지면 돼요. 막 진탕 마셔대다 binge drink 하는 거죠. 그렇죠? 저의 꿈입니다. 완전 실성할 때까지 마시고 싶어요. binge drink 그 다음에 binge watch 가 되면 뭘까요? 이제 마구마구 보는 거니까 우리가 몰아보기라는 한국말과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binge watch 주말에 13편 16편 몰아보기 할 때 binge watch 라고 얘기를 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 가 됐는데 넷플릭스 에서는 binge watch 몰아보기 할 만한 괜찮은 썩 괜찮은 한국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로 구성해 봤습니다. there seem to be 가 되었는데요. there is there was 만 쓸 것이 아니고 there seemed to be 이런 구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there seemed to be 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 되어야 겠죠. a slew of glitches glitch 도 이제는 정겨운 단어가 됐을 겁니다. 뭔가 기계적 결함 잘못됨 실수 혹은 삐걱거림 뭐 이런 것들 자 프로젝트가 잘 안돼 뭔가 좀 삐걱거려 했을 때 이 glitch 가 떠올라 야 되겠죠. during the performance performance 하면 진짜 많은 뜻이 있죠. 수행 연기자가 perform 하면 그것은 연기일 거고요. 연주자가 또 perform 하면 연주일 것이고 학생이 perform 하면 학업을 수행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일을 하는 사람이 performance 하면 일의 수행 능력을 의미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performance 시연 이라는 개념 presentation 이라는 개념 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During the performance 그 시연 동안에 a slew of 꽤 많은 glitches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을 했네요. Even in the field 이 형태의 구성을 영어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성 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데다베이스 에 돌려봤자 이 형태 even 하고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많이 사용했고요. Even 뒤에 최상급이 들어가는 구성도 상당히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Even the expert who has been engaged in the field 하게 되면 분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be engaged 반가운 표현이죠. 자 종사를 쭉 해왔던 전문가들 조차도 can't tell the difference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가 되었습니다. Can't tell the difference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미안하지만 저는 차이를 모르겠는데 구별이 안되는데 할 때 can't tell the difference 이것도 한 단어죠. Even the most determined 이번대 최상급을 많이 쓰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문장을 또 구성했습니다. Determined 하게 되면 소신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Determined Student 소신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학생은 왼쪽 오른쪽 뒤 보지 않겠죠. 공부만 열심히 할 겁니다. Determined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Determined 하는 사람 조차도 Can't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는 풀 수 없어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It'll be a big mistake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무슨 영화에 나온 그런 대사 아닌가요? 장동건 나오고 마이무따아이가 나오는 그 영화에 아마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뭐 아시노 하니까 이 표현 나왔었죠. It'll be a big mistake 큰 실수가 될 것이다. For you 의미상의 주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좀 친근해지는 시점이 됐죠. For you 당신이 to ignore my offer 나의 제안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거야. OK. I believe it is a big mistake for women to have their hair cut short. 내 생각에 나는 믿고 있다. 큰 실수다. For women 여성들이 to have their hair cut short.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때 have는 사역 동사입니다. 시키다의 뜻이죠.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의뢰하는 일들이 있죠. 머리를 자른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내가 사진을 셀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주고 사진을 찍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사역 동사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ve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heir hair 그들의 머리카락 이 cut short 과거 분사 입니다. 잘려 지도록 짧게 잘려 지도록 시키다. 이런 구성이 된 것이죠. short 는 짧은 이란 형용사 아닐까요? 짧게 아니잖아요. 짧게 할 것 같으면 shortly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short 는 형용사로서 짧은 뜻 돼 있고 부 사로서 짧게 라는 의미를 공통 가지고 있습니다. shortly 가 되면 곧 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곧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It is a big mistake 라고 I believe 나는 믿고 있다. 누구 생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old he is? 그가 몇 살 인지 너는 아니 간접 의문문 이죠. 너는 아니 해서 또 물었 잖아요. 그 뒤 뒤에는 너는 아니 나이가 몇 살 이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쵸? 앞에 물었으면 그 뒤에는 그냥 평소문 가는 겁니다. 그래서 how old is he 가 아니고 how old he is 그가 몇 살 인지 앞에 한 번만 의문문 물으면 되는 거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의 나이가 몇 살 인지 압니까? Is he in the mid forties 그가 40대 중반 입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in the mid forties in 그냥 the forties in the mid forties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나이가 몇 대 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처리하겠죠. 이때 정관사들을 빼고 소유격을 넣어도 돼요. in my forties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반을 의미할 때는 미드 가 되겠고요. 말이 될 것 같으면 late 늦은 할 때 late 그 다음에 초가 되면 early 를 쓰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가 40대 중반이니 I thought as much 그 정도 라고 나도 생각했어. 이 문장 도 반갑죠. but he's in the late forties 하지만 그는 40대 후반 이에요. I'm in my early twenties 저는 20대 초반 입니다. I didn't ask you 묻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Next one keep your long wavy hair 길고 웨이비 한 머리카락을 그렇죠. 머리카락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되었습니다. long wavy hair long 도 형용사고 wavy 도 형용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두 가지의 형용사가 부딪혔을 때 어떤 어순이 맞나요? wavy 가 맞나요? 아니면 wavy long hair 가 맞나요? 이걸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은 있지만요. 가장 원어민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뭐냐 하면 정해져 있는 딱 그 주간 명사에 가까이 있는 형용사는 주관보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딱 이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인 형용사일수록 그 명사보다는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long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긴 주관적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길고 짧을까 자 이런 주관적인 형용사가 있고요. 하지만 wavy는 훨씬 더 객관적이죠. 모양 형태를 나타내야죠.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것도 100% 객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형용사를 명사에 가까이 둔다. 이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wavy long hair 아니고요. long wavy hair 이 구성이 맞다는 겁니다. 오케이 keep your long wavy hair 길고 wavy한 머리카락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it makes you look younger 더 어리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makes you look 이 형태 아주 뭐 스테레오 같은 오형식의 구문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문이죠. 외워주시고요. never cut it short 결코 짧게 자르지 마십시오. shortly 아니고 short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the trick will never work on it work on 되었죠. 뭐 뭐에 work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의미 영향을 끼치다 이런 의미가 있죠. the trick 그 속임수의 뜻도 있고요. 기술 기교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 trick은 그 기술은 will never work on it 그것에 결코 듣지 않을 거야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혹은 아니면 효과가 없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does it work on man too 제가 이 work on 을 가지고 스쿨의 AI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서 분석을 했더니 이 work on 이 나오니까 의외로 이게 남자한테도 잘 듣니 여자들한테도 듣는 거야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상호에 있었어요. 즉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는 것이죠. 어떤 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무슨 어떤 방식을 써봤는데 이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거 남자한테도 잘 듣니 뭐 여자들한테도 이거 듣는 거야 뭐 탈모약을 써봤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장이 바로 does it work on man too 그거 남자한테도 역시 효과가 있는 거니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does it work on man too 괜찮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끝났고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고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mark me a Huffington Post OSOS появábome 약속 90% 1 2 5 19 , 1